오늘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파와 축사 그리고 치유는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자주 우리 병원을 찾아서 검사도 받고 또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친한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인데 아내는 러시아 여성분을 아내로 맞이해서 두 딸을 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수님이 와서 아주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와서 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딸이 2개월 사이에 6kg나 줄었어요. 아주 가뜩이나 적은 아이가 6kg가 줄었으니 아주 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나는 갓난아이기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를 보니까 실제로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검사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피검사도 해봤는데 이 몸속의 모든 지방선분은 다 빠져나갔어요. 완전히 지방. 살에도 피부에도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초음파를 보는 데는 정확하게 아주 쉽게 잘 볼 수가 있었는데 또 피검사 결과에도 갑상선 대사도 잘못되고 생리도 끊어져 버렸고 지금 고3으로 대학 가려고 모스코바 대학에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 어머니가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모스코바 대학 초일류대학에 들어가려고 지금 다 준비 중이고 이미 그렇게 좋은 성적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더니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먹는 거 했더니 화장실에 가서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뭐 탄수화물도 안 먹고 그저 닭가슴살 조금 하고 물만 마신다고 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가만히 결과를 설명하면서 봤더니 뭐 젊은 20대, 30대 많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노렉시아 네르보사 라는 그러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식욕부진증후군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좀 심각한 질환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에 속하는데 이게 점처럼 빠져나오지 못해요. 특히 모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치사율이 약 20%가 넘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들어가서 입시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부모에 대한 아주 반항. 아버지가 조금만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어떤 사망의 공포의 영. 사망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몸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해버리고 먹지를 않으면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데 이제는 호르몬 대사가 망가졌지. 또 뼈대사가 다 망가졌어요. 골밀도가 형편이 없어져요. 갑상선 기능도 저하가 됐고 월경도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또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또 잘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노렉시아라고 하니까 금방 수긍하고 저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걸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인지치료니 정신과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면 해방될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를 볼 때 그 아이를 놓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 엄마랑 같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에는 정교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정교회에서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정상적인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사고로서 너의 사고로서 이게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 그 이유를 알겠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한국말을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디몬 귀신의 역사다. 디몬이다. 이것을 인식을 했더니 자기가 수긍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로 아버지와 그 딸이 있는 데서 즉시 나사랏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거식증의 영 사망의 영 사랑하는 딸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얼굴이 그냥 숙여지더니 가만히 있든지 이 그 영에서 팍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 편안해지고 옛날의 얼굴로 돌아왔다. 옛날의 얼굴 이 얼굴을 보면은 그 영에서 해방됐나 안 해방됐나 늘려있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더니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말에 이제 잘 따르겠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또 지방과 또 무기질 이러한 비타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그냥 금방 얼굴이 회색이 돌고 저를 몇 번이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식사를 잘하고 그 키로수가 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으로 제가 이러한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개업을 하던 초창기에 방송사역을 좀 나가고 나니까 조금 이름이 나고 해서 교회들마다 건강강좌 교인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가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과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의사로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받고 이렇게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뭔가 시원치가 않아요. 왜 시원치 않을까 별로 기운이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 핵심적인 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무더위에 쩔어서 지금 목이 말라서 있는 사람에게 이 수박에 이 수박에 대해서 수분이 많고 이것이 바이타민이 많고 암을 예방하고 이런 걸 잘 설명해 줘놓고 그냥 가는 사람인 것 같아. 수박을 나눠줘서 직접 좀 먹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그래서 참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개인적으로 그러면 병원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환자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열고 치유 세미나를 열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환자들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집사일 때 인데 집사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집사님이 조금 이것은 목회자만 목사님만이 전할 수 있는 건데 또 성도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것은 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손한 태도로 얘기했지만 이걸 교회에서 별로 반겨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가끔 참여를 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교회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마음속에 좀 부담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옮기게 된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웰컴이에요.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좋고 너무 잘 이해하고 정말 시대에 필요한 이러한 사역이다. 전문 성교사로서의 사역이다 해서 저를 그냥 교회에 아예 그냥 강사로 화요집회의 강사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 다 박집사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 집회에 참여하세요. 부목사님도 참여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기도원을 하고 있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게 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것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부목사들이 그냥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가 하는 그러한 집회에 우리를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어떤 계급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서 굉장히 어떤 교회가 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도 항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단임 목사님은 이 박집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러한 일이 좀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박집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코스를 밟으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런 것들 참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주경야독으로 한 4, 5년에 걸쳐서 열심히 또 그 신학적인 체계를 잘 다시 한번 섭렵하고 재정비하고 과거의 그 독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감격적으로 성령받고 정말 놀라운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와 신학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아서 결국은 침례교 목사로서 기독교 한국 침례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저는 어떠한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의사 병원 경영하는 것도 힘든데 협동 목사로 큰 교회 그래서 그 일부 치유 사역을 담당하는 협동 목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상담해주고 이것이 정말 죄성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 그리고 부부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미움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성화되고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인적 치유가 이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보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아니어서 금방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버린 거예요 케어가 안 되는 겁니다 케어가 그래서 심각한 고민 끝에 제가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전인치유 사역을 위해서 소규모지만 성교사의 심정으로 이러한 전인치유 성교를 담당하는 이러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확신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역 자체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보편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세계에서 목회자의 세계에서 이러한 좀 통합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성교회와 또 의료계와 이런 거에 좀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도기지근 현상이고 언젠가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현재는 전문화적인 시대 아닙니까 음악을 전공한 분들은 신학교에 가서 음악목사가 될 수 있는 거 또 교육학이나 어떤 전공하신 분들은 교육목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교회대로 이러한 의학적인 그러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사들은 의사대로 사실 현대의학이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그 출발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셨습니까 네 아마 지금도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왜 그렇게 하냐면 현대의학의 원조 출발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 히포크라테스는 그 그리스의 그 의학이 가장 세계에서 발달할 때 의학의 중심지예요 출발지입니다 서양의학의 출발지요 현대의학의 출발지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모든 기초는 사실은 인간의 지성에 있는 거예요 관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며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영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히브리적인 영성은 뭐냐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전인적으로 사람을 만드 사람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세요 이것이 바로 르하 하나님의 영이에요 푸니우마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간주하고 많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것과 몸의 그 연관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영혼의 문제는 전혀 노타치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학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환자를 보면서 많은 환자들의 모든 병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 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문제요 그 사망 반드시 죽음 이라는 육체적인 죽음이란 것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왜 옵니까 죽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의학적으로 호흡이 되지 않고 심장 박동이 끊어지고 뇌사 뇌가 죽음은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2002년도 국제보건 기구의 영적인 쾌적함 그래서 이 건강의 정의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쾌적한 상태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한 가지 더 플러스 됐어요 그 플러스가 뭐냐 영적인 쾌적함이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이란 그 말이 스피리추얼이란 말인데 그 스피리추얼의 그 정의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종교적인 것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그 생명 마음의 화평에 있고 그 마음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의 진정한 화평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된 것 아담과 하와이으로 타락했던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주관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껍질만 고치는 게 이게 의사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저는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학공부 하다가 멈추고 목사가 되려고 미리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 이 전인치유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도록 내가 너희를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후일로 나중에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사실은 영적인 것이다 저는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감기 들고 또 심지어는 암에 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립니다 또 여러가지 우울증과 강박증과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여러가지 사고가 일어나죠 또 각종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또 방송을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30년 동안이나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보고 또 기도원이란 기도원 다 다녀봤는데 도대체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죽을 지경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손만 대도 아파요 눌르기만 해도 아파요 이걸 뭐 섬유근육통이니 뭐니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도대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나온 설교 말씀을 듣고 저분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서 멀리 지방에서 그냥 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지난 설교 때 말씀에 내장이 움직였다는 내장이 머리가 움직이고 마음의 감동이 아니고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아주 창자가 끊어지듯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애를 끝나니 이 일성허가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마음 정말 주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그냥 들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없는 의인이 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물 입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모든 정죄함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예수님 구세주 맞습니다 메시아 나는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과연 회개한 사람의 그 행동일까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주님이 내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건 알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세주인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께서 로드 주인 주인이 되어주셔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서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내 삶을 완전히 항복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조금 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전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건강강좌를 할 때 건강강좌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병자가 치유됐습니다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 분리된 것이 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말씀을 전할 때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면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까 이 세 가지는 말씀 전파와 축사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이 치유의 역사 이것은 말씀 전파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표적이에요 표적 왜 표적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한 것 지금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 크리스토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격련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뭐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하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모세와 엘리아와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귀신을 축사하고 떠나보내는 역사가 있었나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크리스토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했다 이거예요 크리스토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구약시대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전파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크리스토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사해준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위에서부터 뭐가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들의 믿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미사력을 써서 감동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말로 말씀을 잘 운변적으로 설교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게 하고 정말 놀랍게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그래서 꼭 무슨 무당적이고 무석적인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마치 기생충과 같아요 기생충 영적인 기생충 이번에 그 기생충이란 영화 황금 종료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하도 뭐 해서 잘 보지 않지만 그 영화는 제가 꼭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내미가 아유 아빠 그 영화 보지 마세요 그 본건 아주 민망스럽고 안좋다 실제로 그러한 장면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 가족끼리 보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이 기생충의 의미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살고 있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 있었다 자 여러분 이 귀신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내가 귀신에 접해 있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탁 접하면 성령의 역사가 탁 임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냥 발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임지할 때 그러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될 수 있나 이러한 물음이 많이 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포세션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귀신에 접할 수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귀신에 접해서 원전한 원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 부분 부분적으로 귀신의 침투함을 입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리의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마귀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자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의 미혹과 이러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게 되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꼭 무슨 살인죄다 거짓말한다 가늠죄다 이런 것만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불순정하면 이게 죄라는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하여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에 접해 있고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어떤 정신의학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최면술술사를 통해서 이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 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귀신의 영역에서부터 자유함을 잇게 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병의 문제들 이게 모든 질병이 다 이러한 귀신의 역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그렇다 왜 그러냐 이것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어 매고 타락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해서 결국은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돼서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아내서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의 세계는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가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하나님께서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붙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주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늘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의 권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나면 그 산 산속에 들 들 들 들 들 들 들 어떻게 되겠어요? 막 숨어있다가 막 들고 끼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수많은 어둠의 영 특히 마가복음 1장 나와 있는 회당장에 있는 그 젊은이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들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아브라함의 딸 이것도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며 그 허리 꼬부라니까 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향하여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열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종들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또 눌리면서 자육해되는 마귀의 일에서 자육해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서 치유하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이 제사장과 바리세인들 사기관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하고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성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길인 성령의 능력이 마치 집게로 그걸 기생충을 뽑아내듯이 그 영혼 안에 있는 기생충 같은 숨겨져 있는 것을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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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이러한 영적인 축사와 치유의 능력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사람의 지혜의 권한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술은 병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때로는 약물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의사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인 치유가 병행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진정한 완전한 치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암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가 됐다 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의사에게 가서 그냥 수술 받고 약 먹으면 되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는 그를 위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터치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찝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엔 질병의 문제를 그냥 강과해서는 아니다 내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무엇이 있나 내가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완전히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온데간데 없이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싱의의 역사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너의 죄가 주원같이 붉고 먹장같이 검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원적인 질병의 그 원인을 집어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도단하여 잡풀을 제거할 때 잡풀만 잘라내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잡풀 다 도단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축사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이 생각나 내 삶 속에 이 문제를 그냥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터쳐내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직장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자유함과 해결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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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